지난번에는 감자 수제비를 추천해 드렸죠. 멸치해물 칼국수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추천드렸습니다. 일본식 연어 덮밥과 연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스코에서 사지 말아야 되는 게 선크림이에요. 코스코에 싸고 품질 좋은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너무 많아 유통기간 안에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싸다고 샀는데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지는 제품들입니다. 안 먹어본 상품을 벌크로 사오다 보면 분명 실수가 있게 마련이겠죠. 오늘은 코스코에서 피해야 할 상품과 꼭 사면 좋을만한 상품 제가 가려드리겠습니다. 코스코에는 펫 관련 애견 제품들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집 개노무스키 미키는 얼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깔때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모카라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하고 다니면 세상 불쌍해 보이는데 이건 좀 귀여워 보이죠. 귀여우면 뭐해. 우리집 개노무스키는 저거 주댕이에 걸려서 하지도 못할걸. 내가 이거 하니까 좀 구협네. 어머 이거 좋다. 어머 이거 좋다.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이지. 이게 여기 밖에서 보면 돌같이 보이는 플라스틱이야. 이게 물 빠짐. 이게 물 빠짐. 나 지금 화분 사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것도 세 개야? 세 개야? 아 이거 박스로. 화분이 옷이 작아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게 있어서. 세 개에 2만 원이면은. 이거는 한 만 원. 만 원짜리. 얘네 조금 큰 듯하다. 큰 듯한데. 이게 너무 작은 거 하면 나중에 바퀴가 빠져. 그리고 쓰러져 얘네들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커도 괜찮아. 아주 오랜 옛날 일본 여행을 가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오는 제품. 코끼리 밥솥 다음에는 일본 파스였습니다. 특히 동전 모양의 자석 파스는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참 좋은 제품이었죠. 근육통, 어깨 결림. 특히 담이 들었을 때. 이때 한두 개만 붙이면 금방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저기에 자석이 딱 붙어있어서. 한 번 이제 떼고 나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재활용하셔. 자석만 띄어가지고 다시 이런 테이프에다가 다시 붙여. 여러분들 일본 약국 가서 손짓발짓 하면서 파스구다사이 파스구다사이. 이러지 마시고요. 코스코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국제약에서 직수입했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선크림이 쫙 있는데 코스코에서 사지 말아야 되는 게 선크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에서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량이 너무 커. 선크림은 굉장히 단기간에 다 써야지 돼. 그래서 보통 파는 게 한 30ml 단위로 파는데 그런 거를 쓰고 석 달 안에 소비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변화되고 또 피부에는 엄청 나빠져요. 그래서 적은 용량을 써서 바로 버리고 또 작은 거를 또 따서 쓰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진작 말해주지. 이거 지금 3년째 쓰는 선크림이거든요. 내 얼굴이 왜 못생겨졌나 했더니 이놈 때문이었네. 아유 당장 보려. 코스코에 가서 제일 망설여지는 식품 중에 하나가 연어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사자마자 먹어야 하고 또 양은 엄청 많다보니 집에 손님이 오지 않고서야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매번 들여다만 보고 돌아서야 하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회로 먹는 방법 말고 일본식 연어 덮밥과 연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연어를 사와서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소금을 뿌려서 30여분간 두었다가 다시 식촌물에 목욕을 시켜줍니다. 아직도 세균이 살아있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연어를 보기 좋게 잘라줍니다. 우리집 개노무스키는 혹시나 연어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공격할까봐 그러는지 걱정스러운 눈처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집 개노무스키의 본분이기도 하죠. 미리 준비해놓은 양파를 깔고 간장을 살짝 뿌려줍니다. 간장은 일반 마트에서 구매한 일본식 간장입니다. 위에 연어를 가지런히 쌓아줍니다. 이제 모냥을 잡아줘야 되겠죠. 파와 무순을 올려줍니다. 무순입니다. 순무 아닙니다. 그리고 통깨를 뿌리고 와사비를 얹어줍니다. 이 와사비가 제일 중요하죠. 다음은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연어 스테이크는 연어 덮밥보다는 복잡하지만 이건 야매집께서 좋아하는 요리법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충분히 썰어줍니다. 충분히 썬 양파를 연어 밑에 깔아줍니다. 연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으로요. 그리고 올리브오일과 후추, 소금을 뿌려줍니다. 다음은 소금에 절인 레몬을 촘촘히 깔아줘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음식 만들다 말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면 분명 레몬 올리는 거 까먹습니다. 올리브유도 유기농이 있고 유기동 위에 또 디메트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정말 그냥 올리브 나무가 그냥 자연과 함께 손 안 대고 그냥 자라게 하는 데서 생산하는 그런 올리브오일 이런 거를 집에서 사용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가능한 고급 올리브오일을 잡수면 좋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봐 이봐 이봐. 지금 소금에 절인 레몬 올릴 차례인데 다시마 올리는 거 봐봐 저거. 할머니! 레몬이라고 레몬! 레몬은 이제 별나라로 간 거지. 이번에 또 야채네. 레몬을 까르셔야 된다고요. 레몬. 레몬. 아 깜빡했어. 이제 생각나셨네. 다 해놓고 손님 갔나봐 이거 안 했네. 저거 안 했네. 이제서야 다시마 제끼고 몰래 레몬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다시마 깔기 전에 레몬 먼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 다시 적어드릴 테니까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구독자님들의 요청에 의한 단백질 상품 셀렉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단백질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시고 12분 쪽으로 가시죠. 뒤쪽에 정말 재미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작년 여름쯤인가요? 코어 프로틴 락터프리 셀렉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그때 구매하시고 만족도가 높으셨는지 셀렉스 제품과 분리 유청 단백질에 대한 소개를 한 번 더 요청하셨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터프리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거는요. 지방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을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단백질이 절대 필요하답니다. 중장년층은 다이어트를 걱정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는 근력이 떨어지면서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역시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7, 8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근육이 소실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매일 쇠고기 혹은 돼지고기를 500g 이상 먹어줘야 필요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다는데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문제겠죠. 제가 이걸 먹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냐 국내 최초로 한국인 대사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대게들 우유 먹으면 배 아파하는데 이거는 유단과 지방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유청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셀렉스 단백질은 유단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락토풀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냥 물이나 아몬드 우유에 타서 마셔도 충분히 먹을만한데 야메이지부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프로틴을 우유에 타서 먹을 때도 있고 두유에 타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맹물에도 먹어요. 근데 특별하게 먹을 적에는 이렇게 바나나를 이렇게 넣어요. 너트를 넣습니다. 뭐예요? 뭐 그냥 집에 있는 잡다한 것들, 냉장고에 있는 것 다 집어넣은 해요. 대한민국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드시는 프로틴은 이 셀렉스가 아닐까요? 그렇기도 한 것이 셀렉스는 커스코에도 있고 트레이더스에도 있고 모든 마트에 다 깔려있죠. 그만큼 셀렉스가 단백질 건강식품으로써 정평이 나있다는 듯 아닐까요? 하지만 이 황금뚜껑 코어 프로틴 락터프리 셀렉스는 커스코 나 트레이더스에서 팔지 않고요. 홈쇼핑과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은 덴마크 유제품 기업 1위인 자연 막목하는 소의 원유를 수입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원유에서 유단과 지방을 완전히 분리해서 분리 유청 단백질 1%가 나오는데 그걸로 이 단백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길러진 소에서 우리가 원유를 가져온다면 조금 믿고 먹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을 쳐버릴 수 없다고요. 매일 헬스 뉴트리션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셀렉스 저희 구독자 분들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사냐고요? 이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셀렉스 링크 URL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매주부 이렇게 커다란 냄비를 우리는 곰솥이라고 부르죠. 남편도 그 와이프가 여행 떠나면 곰국을 잔뜩 끓여놓고 가야 하니까 이 냄비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58,900원이고요. 그런데 이 솥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얼굴 대빵 커지는 거 아니니? 난 멀리 있어야지. 보여? 이마 커지기. 그거 뭐지? 무슨 앱이지? 코 커지고 이 커지고 이러는 거. 재밌죠? 우울할 때 한번 해보시죠. 58,900원 내신. 펭귄처럼 생긴 레몬 자칫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커스코에는 레몬을 참 싸게 팔거든요. 고모는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레몬 먹는 습관이 잘 안 들어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레몬이 참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레몬은 과일 중에 가장 많은 가장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캡처하시죠.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한번 마실 때 레몬 반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드실 적에는요. 찬물에다 드시지 마시고 뜨거운 물 3분의 1컵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 온도의 물을 넣으시고 합쳐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순서는 찬물을 먼저 붓고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혹시 이번 연도부터 레몬 습관 드려보실 분 구매 추천드립니다. 또 밀가루 국수를 발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자 수제비를 추천해 드렸죠. 멸치 해물 칼국수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추천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적인 취향이라 모든 분들이 맛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남의 멸치 칼제비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남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양반이 만든 건 아니고요. 일단 먹어봐야 되겠죠. 이거 참 밀가루 음식 끊어보려고 하는데 코스코가 돕질 않습니다. 마약 같은 밀가루 음식도 먹어봤는데 지난번 멸치 해물 칼국수는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야채를 이것저것 넣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첨가해서 먹으면 뭐는 안 맛있을까 해서 이번에는 순수히 스프만 넣어서 먹고 리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맛이 좀 짜네요. 멸치 냄새는 나는데 깊은 맛은 나지 않습니다. 짠기가 먼저 느껴지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짜진 않는데 혀에 닿는 순간 약간 짠가? 지난번처럼 야채를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감자라도 썰어서 넣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나중에 야채 듬뿍 넣고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비추천입니다. 아우 뜨거웠어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트라이플인데 이거 3월 중순까지 딱 나오고 안 나와요. 지금 드실 분은 빨리 드셔야 되고 이게 안 달아요. 생각보다 안 달고 이 생크림도 하나도 안 느끼하고 그냥 우유 생크림인데 이거 보시면 사서야 되는 거예요. 난 걸려들기가 싫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매년 기다려요. 이거 나오자마자 사고 코스코에서 저렴이 버전 사운드바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야마하 사운드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저는 지금까지 아주 만족하며 들 때마다 감탄하면서 이걸 왜 이제서야 알은 거야? 가격이 야마하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뭐가 다를까? 소리가 달라. 이거는 그냥 일반 스티커 사운드고 집에 있는 건 진짜 영화관 같은 서라운드 식으로 막 나와?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왜 그런 거 있죠? 노래는 못하는데 소리만 큰 아저씨가 내 귀에다가 막 노래 불러주는 그런 느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아직도 구독을 망설이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좋아요로 대신하시죠. 좋아요 좋아요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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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